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동혁이가 친구처럼 정말 많이 챙겨졌던 것 같아요. 연흡 때처럼 전퇴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. 자연배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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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. 기사민, 교대! 어떻게 이리 가! 전주 발생! 전주 발생! 협동으로부터 비격증! 기급증 봐라! 기급증! 양현 앞으로 전속 기여름 펴졌다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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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